경례야 하고 기다리고 있어 네 아기 부끄러워 응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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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근데 집사 다 넌 acion 아빠, 세골 주의 자막! 오! 이리야, 선생님 왜 입이 들어와서 나왔어? 어떻게 치마만 입고 가. 밖에 엄청 추운데. 뭐야, 오리 입인데? 선생님 만나는 소감이 어때? 못봐요. 그럼 가지 말까? 별로 안 좋으니까 기분이? 안 갈 거야? 갈 거야? 요시 안녕, 잘생겼어. 일어났는데 낮인데? 혼자 올라올 수 있나 봐야겠다. 혼자 못 올라올 수 있잖아. 해봐. 잘하네. 너무 힘들어. 그냥 다리 아파. 인사하는 거 연습하자. 엄마 보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근데 혹시? 야, 반갑다고 나를 파닥파닥 거린 거야? 반갑다고? 좋아하는 것 같아. 진짜 반갑다고 파닥파닥 거리네. 나비처럼. 응, 나비 같다. 해리자, 나비 육래 내봐. 해리자, 나비 육래 내봐. 그거 아기새 같은데, 아기새? 날라가는 거 아니야? 네? 날라가는 거 아니야? 아니야. 손 잡아야지. 손 잡고 가야 돼. 알았어. 손 잡아. 손 잡으라니까. 나도 떠나자. 우리 진짜 너무 잘했어 인사도 사라고 대답도 사라고 아까 전에 안녕 주무셨다고 얘기했듯 아까 전에 선생님한테? 아니 아니 어저께 아 어저께? 선생님이 혜리 너무 사랑스럽대 대답도 너무 잘하고 씩씩하대 씩씩하대요? 우리 무서울지도 아니고 대단해 혜리 너무 자랑스러웠어 엄마 너무 잘했어 빨리 와요 이걸로 이름 써 여기? 우리 거라고 표시해야 되잖아 우리가 돌봐줘야돼? 응 안녕 띠어텔 물 잘 먹어 흐흐흫 이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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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